알겠습니다. 젤리몬드는 It's a shape. 젤리몬드는 모양입니다. 무슨 모양이냐면 You, a pearl, a pearl. 당신이 붓습니다. Hot jelly into. 바로 뭐하는거야? 뜨거운 젤리를 거기다가 put into, 부어버리는 그런 틀이죠. 젤리몬드는 이제 그 틀이죠. 젤리틀. When the jelly cools, 그리고 젤리가 차가워지면 It becomes firm. 바로 형성되는거야. And stay, 유지합니다. The shape of the mold. 그 mold의 모양으로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죠. 각각의 우리들은, 우리 중에 각각의 우리들은 has을 가지고 있습니다. A set of value. 바로 뭘 갖고 있어요? 가치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을 갖고 있죠. That we can think of as our own jelly mold. 바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들의 개인적인 그 젤리몬드. 이 틀. 젤리틀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억지로 내 생각을 남에게 맞추려고 하지마라. 막 이런거.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그것을 It is the best 잘못. 우리는 그게 가장 좋은 젤리틀이라고 생각한대요. In the world. 세상에서. 맞죠? 자 그래서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Should believe. 반드시 믿어야 된다고. The same things we do.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똑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 이거 되게 많이 하잖아. 우리나라 이거 되게 심하죠?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 When other people do things.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것을 할 때에. 할 때에죠? 때에. That. Don't fit in our jelly mold. 절대로 뭐 하지 말라는 거야? 뭐. 맞추려고 하지마. 우리의 젤리. 젤리틀 안에 박아놓으려고 하지마. 얘들아. 됐죠? We get angry. 어. 아 아니구나. 소리소리소리소리. 자. 아 미안 미안. Don't fit. 안 맞는거죠? 바로 우리의 젤리 mold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 화를 내. 왜 이거 못하냐. 뭐. 왜 이거. 그렇게 생각하냐. 막 이런 식으로 말하죠. 그런 생각. 그런 식으로 말하는 애들 혹시 본 적이 있니? 많죠. 어 되게 많죠. 우리나라의 특징이. 종특이야 종특. 하지만. 각각의 사람들은. 젤리 mold. 그 틀이 어떻게. 젤리 틀이 어떻게. 젤리 틀이 어떻게. 어떤가. 다릅니다. 자 상상하십시오. A star shape jelly. Jelly on a plate. 됐자. 별도양의 젤리가. 접시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You don't like it. 너가 마음에 안 들어. So. 그래서 뭐야? You place your own square. Square jelly mold over. 그래서 그 위에다가 뭘 덮어버리는 거야? 직사각형. 그렇죠. square. 직사각형에 그 젤리 틀을 이렇게 갖다 올려버리면 어떻게 돼? 뭐. 잘려나가고. 막. 그렇겠죠. 별모양이. 그러니까 별모양에다가 이렇게 사각형 이렇게 해버리면. 막. 잘려나가는 것도 있겠죠. The star to try over the star to try to make it fit yours. 그러니까 별을 시도합니다. To make. 만들기 위해서. 너의 꼴에 맞추기 위해서. 너의 꼴에 맞추기 위해서. It. 그것을 fit it yours. 너의 꼴에 맞추기 위해서. 강압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막 잘리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나요? You make the fully star to ugly. 이쁘게 생긴 별을 못생기게 보이게끔 만든다는 거죠. 자. You cause a problem. 너가 문제를 야기시킨 거죠. 지금. 문제를 발생시킨 거죠. 이것은 can't happen.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언제냐면. We try to focus others to fit their belief and value with our own. 이것은 언제 일어나냐면. 우리가 시대하는 것과 강압적으로 시작해. force. 강압적으로. 다른 이들에게 강압적으로 합니다. To fit. 바로 맞추는 거죠. 그들의 믿음과 가치를 with our own. 우리꺼에다가 맞추려고 할 때 일어나요. 그죠? 저희 반의 이름이.